대한변호사협회가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에 연루된 판사 출신 변호사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.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 변호사는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. 전영희 기자입니다.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지난해 10월 이혼 재산 분할 소송 중인 사업가 A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됐습니다. 이 자리에는 이영진 재판관의 대학 후배인 판사 출신 변호사도 함께했습니다. A씨는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에 아는 부장판사가 있고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합니다. 하지만 이 재판관은 도와주겠다고 말한 적은 없고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잘하라고 말한 정도였다고 반박했습니다. 골프자리 사흘 뒤 해당 변호사와 사업가 A씨는 정식으로 사건 위임 계약서를 썼습니다. 법조계에선 결과적으로 현직 헌법재판관이 자신의 대학 후배 변호사의 영업에 동원된 모양새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. A씨는 해당 변호사를 통해 500만 원과 골프 유류를 이 재판관에게 전달하려고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. 이 재판관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부인했고 해당 변호사는 500만 원을 A씨의 소송 비용으로 썼다는 입장입니다. 변호사법에 따르면 재판기관에 공무원에게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변협은 지난 8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해당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.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열릴지도 결정됩니다. 앞서 한 시민단체는 이형진 재판관을 알선수재 및 청탁금지법 유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. 공수처는 사건을 정식으로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JTBC 전영희입니다.